것을 과연 이 시간에 웬일이야? 망할 놈의 자식! 지성아, 이 녀석아! 아, 아, 이 녀석아! 야, 이 녀석아! 스탑, 스탑! 뭐야? 왜왜왜왜? 이 자본, 이 자본 좀 잡았다고 나한테 이럴 거야, 지금! 주서연이. 주서연이 널 좋아하지! 뭐, 개의 성리야! 접점 영대 걔가 나를 왜 좋아해! 뭐야! 그래, 걔가, 걔가 나를 좋아했다고, 진짜! 그렇다고 지금 네가 나한테 이런 일이야? 왜! 이강우! 이강우! 너, 너, 설마! 잠깐만, 이게 뭐, 어떻게 된 거야? 그니까, 주, 주서연이 걔는 이강우랑 나랑 그, 그, 그런, 그런 사이인 거 알면서 날 좋아한다고! 걔 미친 거 아니야?!